금정교회문화를 빠르게 전하는 금정문화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많은 사랑을 보내주셨던 금빛 드로트 콘서트 청년 희망 콘서트 감사와 사랑에 이어 세 번째 패밀리 콘서트가 6월 19일 오후 1시 관람 신청이 오픈됩니다 세 번째 패밀리 콘서트는 mbc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 애니메이션이죠 메카드볼 지구를 지켜라 3D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가상현실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주를 배경으로 한 신비한 힘을 뿜어내는 메카드볼의 매력을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는 메카드볼 지구를 지켜라 뮤지컬 금정문화회관 금빛 누리홀에서 7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 2시 4시 30분 총 3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관람 신청은 6월 19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바로 1시간 뒤입니다 예약 방법은 예매 사이트 스마틱스 티켓샵에서 온라인 예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전석 무료로 진행되는 메카드볼 지구를 지켜라 뮤지컬 지켜라 문의는 금정문화재단 예술지능팀으로 주시면 됩니다 봄을 지나 뜨거운 여름으로 흘러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문화공연이 금정구 곳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르마야 문화가 샘솟는 금정 상생! 찾아가는 문화활동 아트 딜리버리가 매주 금정구의 다양한 곳에 찾아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6월에만 해도 참 많은 곳들을 찾아갔어요 6월에 찾아간 곳들은요 하해원, 해담재활주간보호센터,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동성원에 6월에 찾아갔고요 오는 6월 20일 화요일에는 신망의 노인요양원에 찾아갑니다 매주 찾아가는 문화활동 아트 딜리버리, 또 어디서 나타날지 여러분들도 같이 기대해주세요 매주 금요일 7시부터 8시까지 부산대역 1번 출구 문화나눔체에서 열리는 멋부린 금정버스킹 이번주에 공연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월 23일 이번주 금요일에는 국악과 함께합니다 국악그룹 뜨락과 풍류동 인담소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만나요 그리고 멋부린 금정버스킹이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에도 출동을 합니다 6월 25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동네 국악단과 신상우 마술사가 레츠런파크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금정문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